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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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가 도둑질환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서 똥을 쓰다고 지랄이야! 맞습니까, 언니? 잠시만! 근데... 내가 이 똥치라고 죄짓은 줄 알았어! 맞습니까, 언니? 자... 똥... 똥이 얼마나 굵은지 내려가지잖아! 맞습니까, 언니? 맞습니까, 언니? 똥... 똥구멍을 이걸 확 뚫어버릴까 보다! 맞습니까, 언니? 가야야야... 똥구멍을 이걸 확 뚫어버릴까 보다! 개심만두 새끼야! 맞습니까, 언니? 형아... 형아... 내가 욕하지 말라고 했잖아! 왜... 제형이... 내... 격... 짐... 언니들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? 이 새끼들 진짜 큰일이야, 큰일! 죄송합니다, 언니! 현관에 벗어놓은 운동화는 누구 것이야, 씨?